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깻잎은 제 것들은 그냥 정말 이 깻잎이 사람 몸이 너무 좋고 오늘은 제가 이 깻잎이 이 깻잎이 깻잎 온상에서 커서 지금은 이렇게 끝을 따거든요 이게 찜을 해 놓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이 깻잎이 이 끝에 따 뭐 이렇거든요 깻잎을 따는게 아니고 위에 올라온 순을 따는거죠? 네 깻잎 순을 같이 이게 작은거죠? 네 깻잎순 네 이제 깻잎이 잎도 하고 아까우니까 이 순 이런게 맛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시들은 것도 속에 있거든 이런거 따고 좀 큰 잎은 이렇게 따고 이 순은 그대로 이 순으로 이게 맛있어요 이제 큰거는 차곡차곡해서 또 하지만은 이 깻잎순 이런거는 통째로 그냥 이렇게 찌면 이 깻잎이 사람 몸이 너무 좋고 이거 버릴게 없어요 이 사이에 붙은 이런것도 다 떼서 이제 이거 씻혀가지고 할께요 이 향도 좋고 이 향도 좋고 이 향이 다 온 상이 있어 크기 때문에 이제 눈 깻잎으로 이 향도 좋고 양념할께요 멸간장이 아니고 이번엔 진간장 진간장 멸간장은 짜요 고춧가루 한 두큰술 밀치 이 정도 하면 돼 멸치가 크면 머리 떼고 대장 발라내고 해도 되고 적은거는 그냥 해도 돼 물로 조금 줘 짜니까 물을 조금 안그러면 육수가 준비되어 있으면 육수 좀 붓고 이거 양념한거 한케놓고 이렇게 이렇게 많으면 큰거리에다가 한켠 한켠 놓고 이거 간단하잖아요 고춧가루하고 깨하고 멸치 있으면 됐어 한켠 가져갔었죠 잠깐만 물 조금 더 줘 김 올라올 때 뜨거워서 못 넣어 넣고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 15분 내지 20분에서 15분 정도 쪄야될거에요 설치면 맛이 없어요 폭 쪄야돼 김을 와서 폭 익혀요 깻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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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익어야 맛있어요 설치면 맛이 없어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송송을 고추 도전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오 마에 말올도 타고